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된 그 처음 시작과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와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죠? 그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이 그냥 평범한 게 아니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표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밤의 색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환한 빛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강근해진 거잖아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천하를 호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배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같은 시간을 3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깜깜한 시간을 3일이나 지냈는데요 그때 언제 이 눈이 뜰 수 있다는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절망합니까? 내가 눈을 뜰 수가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가 눈을 보게 됐습니다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오신 메시아가 없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19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진리고 광명한 세상에서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냥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메시야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죠 너무나 너무나 당황스럽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당장 그 사람 말이 믿어질까요? 좀 의심이 되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렇게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전하던 사울이 잠깐 오른쪽에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로 약간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3년을 지나고 다시 이제 담의 세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여러 날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담의 세계 근처에 가서 한 3년이다가 다시 이제 담의 세계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울을 완전히 잡아서 완전히 처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를 이제 이 정부를 입사한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요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문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성문으로 갖다 잡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 광주리에 담아서 어떻게 벽을 타고 성벽을 넘어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줘서 드디어 그 성을 탈출할 수 있는 담의 색을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 들어보신 적 있죠?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벽을 타서 보낸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담의 색에서 3년 동안 아니 그 담의 색 근처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누가 조금만 말해도 금방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런 처음 믿는 열정은 좋지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면 하루하루 주님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담의 색 근처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담의 색으로 왔는데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을 했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 사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보금 전하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아무런 위해를 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잘 전하죠? 편하게 잘 전하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 보면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죠 어떠세요?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가까운 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예수를 전하면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몇십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공안이 들이닥쳐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공안이 들이닥치는 것을 생각해서 아주 경계를 갖추고 있죠 앞문으로 공안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문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데 뒤로 그냥 빠져나와서 겨우 한국으로 도망온 분이 계세요 성교사님이신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까 또 안 갈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가세요 이렇게 여러 번 잡고 다니니까 정말 꼬리가 밟혀서 공안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또 가시는 거예요 보금전화로 또 이제 여성 독신 성교사가 있습니다 독신 여성교사들이 계십니다 혼자 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신데요 독신이죠 그래서 이제 또한 그곳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데요 공안이 아주 그냥 보면서 잘 찾아내죠 그래서 이분은요 혼자 이제 밤이 돼서 집에서 문을 딱 잠그고 있으면은 막 가슴이 그냥 불안하대요 그런데 어디선가 계단에서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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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심장이 완전히 굳어버린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같이 사여가던 그 여성교사가 누가 신고해서 그 공안이 한밤에 한밤중에 갑자기 와서는 똑똑 하면서 들이닥쳐서 와보라고 해서 가서 감옥에 그냥 갇혀버리는 우리는 감옥에 한번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너무나 수없이 당하니까 이제 밤만 되면은요 저벅 저벅 들리는 소리만 되면 이 가슴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 분들이 공황장계 정신 분열정 이렇게 신경의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타지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편한 데서 누가 예수 전한다고 잡아가는 환경이 없는 나라에서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잘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전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육체가 안 따라서요 여러분들 젊을 때 한 나이라도 젊을 때 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이 밤에 그 밤의 세계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성벽을 타고 광주리에 당겨서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 사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반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자 26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출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요 아무도 이 사울을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소개해요 정말 이 사울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났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울은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했는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하죠 이 당시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가를 바나바가 증명을 해줘요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하는 말을 이 사도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김감인가? 무섭다? 경계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 사람 정말로 믿었어 정말 목숨 걸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거했어 라고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그 사도들이 그 바나바 말을 온전히 믿어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는 기다 이거는 저거다 한마디 하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말 한마디를 100% 믿어줍니까? 그래 네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내가 완전 신뢰 완전 인정 당신 말이 진실이야 믿어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인정하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하고 저 사람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도 돼 이렇게 해서 믿어주고 사우를 받아주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맞아 당신 말은 맞아 믿을만해 이렇게 믿어주는지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100% 믿어준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한테 돈 많이 물려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고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이렇게 내가 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1호 신자가 교장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할 때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이 옳게 두 명 남동생하고 나 다섯 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2001년 2월 18일 한중사랑교회를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를 시작했고 한 5월달쯤 되면 저희 김숙자 집사님 집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본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방에서 그 방이 컸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 사는 방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벽에는 못을 다 박아놓고 누구 잠바, 누구 바지, 누구 티 줄줄이 다 옷이 걸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제 입고 벗은 양말 그리고 일복 오른쪽에는 쭉 있고요 앞에는 로션 그 다음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중사랑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취했는지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 한국에 나온 우리 동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 떨어져가지고 자식 중국에 혼자 놔두고 그 애는 애들을 고생하고 부부간이 헤어져서 여기에서 새로 애인하고 그 돈 번 돈 못 받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자기 제자들한테 다 전화해요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는 제자들은요 너 오늘 많이 올 수 있어? 당장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 여기가 교회야 하는데 방이잖아요 그 교장선생님은 교회야 나는 전도사야 소개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요 한국 사람이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소개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 이러면서 그런데 본인은 전할 줄 모르니까 나보고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그 제자들이요 다 영접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따라하고요 너 다음 주에다 한 번 더 나와 하니까 네 하고 또 나오더라고요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교장선생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교장선생님 이 방을 놓고 교회를 하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생각하기에 이분이 참 잘 살았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신용이 있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앞으로 내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조건 없이 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돕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울에게 사명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신용과 자기의 살아온 경험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사울을 소개할 때 쉽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이 열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문제 가운데 쩔쩔매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뒤가 보이지 않는 나의 이웃을 나는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면 너무나 고마워 이런 기억이 남을 정도로 내가 내 손 벌려 내 손길로 내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하게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죠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죠 그러나요 저도 많이 살았잖아요 이 긴 인생을 지나면서 돌아봤을 때 이런 일이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마음에 남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나의 존재함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감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격을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고요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나의 인생에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사울을 도운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나를 도와준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수한 생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바빠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 지인이 있는지 도와준 지인이 있는지 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스승이 있는지 미처 감사하지 못했고 오늘도 내 사는데 바빠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스승은 누군가 내가 기억에 남는 스승은 누군가 생각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울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김두현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나를 특별히 되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고 지금 90이신데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교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나라고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히 챙겨주신 그 사랑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평소에 제가 참 이 사역한다고 인간된 도리를 못하고 항상 마음으로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딸이 저하고 친구예요 이제 같이 중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몇 달 전까지 15년 가까이 한 달도 빠지 않고 후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이제 같은 믿음의 동지인데 그런 인연이 있는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서목사 왜?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울산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보고 세례를 줄 수 있네요 울산까지 가서 왜냐하면 내경색이 걸려가지고 출입을 못하신데 그래서 누군가 가서 세례를 드려야 되는데 나보고 와서 세례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울산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중국까지도 갔는데 울산이 뭐가 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문 나가니까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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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들어서 신앙을 하는데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나라는 그 교제의 전신교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앞에 앉혀놓고 자 일과, 이과, 상과 해가지고 다 그대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거꾸로 제자가 선생님한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영리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쫙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정리를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례를 드리고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에서 못 움직이는데 맨날 모시러 와서 교회 가서 지금도 매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분께서는 11조까지 하신다고 아주 대단히 열심히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나보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무 후회가 된대요 왜 뭐가 후회가 되십니까? 했더니 일찍 안 믿은 게 후회가 된대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일찍 안 믿었을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늘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대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 경상도 분이에요 남자분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제자한테 딸 같은 제자한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또 세례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또한 감사한 분 생각했더니 우리 대강계 김명수 목사님 저와 장로님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역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오늘의 나가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 바울서신에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도 참 감사하지만 사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사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큰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의 기본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도왔는가 돌아보시고 또한 나를 도와준 분이 누구신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인생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신뢰와 믿음과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죠? 정리하면 이 사울의 행선지는 우리가 모든 바울서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메색 길에서 도상에서 완전히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다메색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와 세례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예수를 전하다가 그 근처 아라비아 사막 그 근처에서 3년을 지나고 다시 다메색에 왔는데 또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벽을 타고 성벽을 넘어서 강수리에 당겨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29절로 31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근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렇게 교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죽이려고 사람들이 덤비죠 왜냐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죽였어요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해안가 가이사라가 항구예요 항구로 피난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소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어떤 도시예요?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사울이 10년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시면 갈라데아스에나 보시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보시면 바나바가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데리러 가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안두요키에 가서 사울을 소개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성교행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지구상의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바나바가 돕는 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내가 도와준 분, 나를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누구의 은혜를 입었는가 나의 스승은 누구인지 생각하며 감사하고 나의 온 인생에 영원한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